자 안녕하세요 자 바이오 쇼크 파티 2 여섯 클리어 열쇠 차들이에요 열쇠 어디로 가야 하나 요거 잠겨있네요 어떻게 가야 할까 그냥 이거 잡으면 아 되는거네 오케이 봅시다 뭐야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해놨어 클라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는데 아 이거 아 이거 그림 옆에 패널이 있다고 아 저거 오 아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아하 아 이게 그런 거였나봐요 어 뭐야 이거 한 번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거였네 근데 사실 총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래기가 열심히 돌고 있네요 아 오케이 깜짝이야 오우 쉣 오케이 자 파밍 할 수 있는 거 없네 요거 세 번 뽑기 에라잇 똥망이구만 일단 문이 하나 있구요 여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거 고래설이 아닙니까 우우 휴우 여기 그래만 불이 들어오는거지? 여기 문으로 가는건가봐요 근데 위에도 뭔가 길이 있네 원작에서는 여기서 무슨 꼬맹이 같은거 나오지 않나? 오 깜짝이야 여기 뭔가 글이 있어요 어... I am an artist and to get as good as I am 어... sender fucking cogen you will need to work for it the key is 써... 청... bedroom 모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침실에 열쇠가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 열쇠가 이거 초록색 키카드를 말하는거네요 자... 초록색 키카드 어디로 가봅시다 여기겠죠? 오... 블루터 블루터도 있네요 오케이 저 슈루탄 먹입시다 이거는 그... 뭐야 두마리니까 바나클 두마리는 역시 슈루탄이죠 한마리면은 좀 아까운데 두마리면은 붙어있으면은 슈루탄 한개로 죽일 수 있으니까 배터리 음... 여기 뭐 없나요? 레진 벽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거 바나클 아니야? 왓더 기괴합니다 이거 뭐야 벽에 이거는 굉장히 기괴하네요 이건 또 뭐야 약간 이거 오징어 초합 같이 생기지 않았나? 우와 나 얘 나와있는거 처음 봐 이 애벌레 얘 항상 어항에 들어있었는데 얘가 밖에 나와있네 더듬이 살아있어 여기가 길인가 봅니다 음... 비밀통로인가 보네 일단은 파밍좀 하고 들어갑시다 보자 음... 어 저 소리 너무... 헤헤헤 이거 먹지 말래요 위험하다고 이거 먹지 말래요 위험하다고 보르티곤트가 선물로 준거라고 알릭스 본편에서 보르티곤트가 알릭스 먹으라고 헤드크랩 던져줍니다 헤드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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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크랩이 달려온게 아니라 굴러왔어 달려왔으면은 더 놀래긴 했을텐데 굴러와서 덜 놀래긴 했지만 그래도 놀랬습니다 거리는 헤드크랩 아 앤드류 가 오랫동안 살지 못할 것 같다 나는 변절할 것이다 석총 저게 이름인가 We'll have to be careful I will finish the ace in the hole 여기가 이제 그 친구 석총인가 그 친구 침실인 것 같아요 거의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뭐 크로우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다 온 건 아니다 오우 쉣 안녕 여기 들어갈 수 있네요 레진 뭐가 많네 여기 근데 나 2층을 아직 안 가봤는데 뭔가 2층을 먼저 가봐야 되는 건가? 쥐 움직이는 거 처음 봐 대박 우와 이거 원래 알릭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걸까? 이거 가지고 놀아 아 안되네 자 이거 먹어 라따뚜이 와 이게 뭐죠? 뭔가 초록색 불길한 빛깔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요 애벌레 얻었는데 지금 풀피라서 딱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추후에 또 저기서 교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가져가겠습니다 와 레진 숨겨져 있었네 무슨 소리야 이거 오케이 내려갑시다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제작자 이런 거 놀리는 거 너무 좋아해 제작자가 이렇게 깜놀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잠겨있구요 여기로 진행 어 뭔가 불길한데 이거 바나클이구나 안 죽이고 지나갈 수도 있어 깜짝이야 안 죽이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죽이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안 죽이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 깜짝이야 후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방 안에는 바나클이 없어요 일단 뭐 플라스크 같은 거 있네 이거 뭐야 하이넥캔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뭐냐 잠겨있구요 으 으 으 으 으 저기로 들어갈 길을 차드려요 으 으 흐헤헤 바나클 안 죽이길 잘했다 저기가 물이 꽉 차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으 어 일단 이거 가스통 있으면 좋은 점이 으 가스통 있으면 좋은 점이 바나클을 공으로 죽일 수 있다는 점 두 마리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니까 더 좋죠 그리고 아마 이 길인 것 같네요 여기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파밍 좀 하고 가겠습니다 급할 거 없잖아요 갈 때 가더라도 파밍은 괜찮잖아 이런 거 뭐 숨겨진 거 없겠죠 일단 여기는 100% 안 열릴 거야 물 때문에 잠긴 것 같아요 여기로 가겠습니다 웬일로 깜놀이 없지 오 이거 뭡니까 여기에 뭘 끼워야 되나봐요 여기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저게 뭘 끼워야 될까요 설명이 있네요 인 케이스 오브 리크 푸트 인 더 개스 캔 덴 푸시답 빠른 온 더 워 캔을 넣으라는데 개스 캔 개스 캔 개스 캔 개스 캔 뭐죠 아 인데 이건가 아 아 쉿 쟤네들이 어 아직 남아 있었네요 쟤네들이 그 소리를 한 번에 내가지고 한 마리만 했는 줄 알았어 자 덴 푸트 덱 버른 아 푸시 덱 버른 온 더 워 저거 또 또 나올 거 대비하고 뭐 된 건가 뭐가 된거지 어쨌든 뭐가 고쳐진거 이 발전기가 고쳐진거 같고 어 된건가 뭐가 된거지 어쨌든 뭐가 고쳐진거 이 이 이 발전기가 고쳐진것 같고 저기 뜨거운 물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고쳐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뜨거운 물을 어디 쓰느냐 그건 이제 다른 문제죠 또 여기는 아마 본 것 같은데 그죠? 아닌가? 내가 여기서 왔나? 내가 여기서 왔네? 아 이제 물이 빠진 거구나 저기에 그 저기가 막혀가지고 발전기가 꺼져가지고 물이 여기 고여있었던 건가 봐요 자 이것도 또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The slug is very resilient The slug is very hard Like we know It I must cut it Open and see what Makes it tick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요거 요거를 실험하고 있었나봐요 샷건 있네 오오 킥카드 킥카드 이거 어디로 온 거죠? 쓸 수 있는 건 샷건은 아닌가봐 일단 그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고 러시아 영어는 더 알아듣지 힘든 관계로 스토리 진행은 잘 모르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뭘 하는거지? 아 아 아 바보 도착해 오오 레진 레진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꼭 드시구요 돌아가야되죠 킥카드 쓸어 어? 하하! 와우 너무 많은데? 오케이 자 요렇게 언패해가면서 싸워주시고 아 여기 이거 안 먹었구나 이거 왜 안 먹어져 오케이 어.. 레진 이거 들고 있는 동안에는 뭐 무중력 장갑 못쓰네요 요 애너럭 이파 들고 있는 동안에는 싸이 근데 왜 쟤 안넣어지니? 꼈어 얘 어? 저기도 있다 오케이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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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하고 싶대요 잘 싸운다고 그랬나? 왜.. 왜 고용하고 싶은지는 잘 못들었는데 자 고 쓰면 됩니다 이거 혹시 또 쏟아낼지 모르니까 일단은 넣어놓고 오! 2편 끝났나보네요 굉장히 빨리 끝난거 아닌가? 20분 밖에 안걸렸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Hope you like 날씨였습니다